배구에서 감독이 하는 역할. 작전 타임과 선수 교대 정도라고 생각되기는 쉬운데요. 매 세트, 게시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감독들의 머리 싸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배구에서 가장 큰 전략 싸움인 스타팅 오더. 그것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배구는 포지션이 존재하죠. 세터, 라이트, 레프트, 센터, 리베로. 그리고 감독은 그 조합을 세트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조합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기도 한데요. 서브권을 상대방에게 가져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 팀 입장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그 세트를 출발하는지가 배구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장소연 의원이 먼저 살짝 한번 건드려주신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구는 프론트 존, 백 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6명의 선수가 각자의 포지션별로 자리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게 로테이션이고 로테이션에 가장 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각 팀의 에이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 위치에 에이스와 맞붙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피해서 가는 건지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흥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세터가 1번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터가 1번 자리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대각이 4번 자리, 라이트 포지션이 4번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명의 공격수가 전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3번이 다 공격수 3명이 3번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선 제압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격에서 밀려서 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세터의 1번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신 세터가 있는 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좀 장신보다 일반적인 미들블러커, 센터보다는 키가 작은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는 장소연이 말씀해 주신 대로 키가 조금 센터보다는 작은 세터가 후위에서 들어가고 전위에는 그만큼 라이트와 센터, 레프트 1명, 이렇게 3명의 선수로 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터가 1번 자리에 들어가면 세터가 3번이 지나야지만 전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공격수가 3명이 3번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어떤 오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경 의원, 경기를 게시하기에 앞서서 양 팀의 주장 선수들이 심판에게 다가가서 던지는 동전의 양면의 결과에 따라서 리시빙 팀을 할지 서빙 팀을 할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정권을 얻게 된 이긴 팀의 선수는 서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리시빙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과거에 서브권이 있는 15점제 때는 거의 서브로 고사해서 서브권이 있는 팀이 점수를 올려야 1점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랠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점수만 무조건 나면 1점에 올라가니까 리시버에서 반격하면 1점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기는 팀이 서브 리시버를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서브가 좋은 세터를 갖고 있는 팀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특히 남자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한 선수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한 선수 선수도 굉장히 서브가 좋은 선수고 또 KB의 황태기 선수도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예를 들어서 한 선수, 세타는 결과적으로 볼을 올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위에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격수가 도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타가 후위에 있을 때 서브를 넣었을 때는 그 대각에 있는 선수가 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3명이고 블록킹이 더 강화적이기 때문에 서브로, 강한 서브로 상대를 리시버를 흔들어 놓으면 블록킹이 훨씬 더 효과적을 할 수 있겠죠. 블록킹이 좋은 선수가 전위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격이 세타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3명이 배정되니까 공격이 더 강화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포지션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강한 서브가 들어가면 훨씬 더 점수를 따기 쉽게 되는 것이죠. 다만 서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팀 감독들이 세트별 라인업을 짤 때 오더를 생각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팀의 주포를 최대한 살려주고 상대 팀의 주포를 좀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장소연 의원, 최근 인천 계양대첩을 예를 들면 러츠 선수와 김연경 선수 관련해서 좀 그런 로테이션 상의 양 팀 감독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2라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라운드를 봤을 때는 김연경 선수와 러츠 선수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때리고 서로 때리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3라운드에 들어갔을 때는 차상현 감독이 러츠 선수가 대개는 4번 자리부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2번 자리, 3번 자리를 계속해서 1세트, 2세트를 배치를 하면서 로테이션의 변화를 줬는데 3세트에 들어가면서 다시 러츠 선수가 4번 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1세트, 2세트에 생각보다는 어떤 선수를 막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 먹히지가 않았고요.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우리 팀의 경기력을 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세트부터는 러츠 선수를 4번 자리에 배치하면서 GS 칼테스의 경기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지금 하단 자막 보셨다시피 최근 그 경기에서 러츠 선수의 세트별 출발 위치가 1세트에 3번 자리, 2세트에 2번 자리, 3, 4, 5세트에 모두 4번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A코트의 4번 자리라고 하면 주심 바로 앞쪽에 가장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쪽에서는 전위에서 3번을 돌 수 있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와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러츠의 후위 공격보다는 전위 상황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작전도 있고요. 또 그때 오더를 보면 흥국생명 쪽에서는 김연경 선수를 계속 러츠 선수랑 만나지 않게끔 오더를 계속 변경하고 있었거든요. 6번으로 돌린다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면서 세트 세트마다 우리 에이스를 살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에이스를 마크를 할 것인지 그런 오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연경 선수가 이 해당 경기에서는 세트별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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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6번. 마지막 5세트 때 6번 자리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은 최대한 박민희 감독의 6번에서 출발을 해야만 김연경 선수를 살리고 결국에는 팀의 승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4세트에 김연경 선수가 공격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그때 오더를 보니까 아무래도 러츠 선수를 피하고자 하면서 6번 자리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김연경 선수를 살리는 것은 좋았는데 또 이게 어쨌든 결과적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주아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블록킹의 높이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김연경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많이 묻어났던 그런 5세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세트 들어서는 결국 차성현 감독의 승리로 귀결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윙 스파이커 2명의 선수들 가운데 공격력이 더 극대화돼 있는 윙 스파이커도 있고 리시브와 디그가 더 좋은 윙 스파이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흥공의 석석 브라더스, 정지석 선수와 곽승석 선수가 있는데 이종경 의원, 정지석 선수는 리시브 디그도 좋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더 극대화된 윙 스파이커고요. 곽승석 선수는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물론 두 선수 다 대안흥공의 주 공격수로서 공격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세타와 맞물려서 돌아갈 때는 결과적으로 세타가 전해에서 공격수가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레프트 공격수 중에 공격력이 더 좋은 선수하고 세타 하고 돌아가야만 두 명이 공격을 잘 뚫어줄 수 있는 것이고 두 명 중에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는 라이트 포지션, 다른 대각선, 세타와 대각선이 있는 선수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 세 명의 공격수고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선수는 정지석 선수하고 전해에서 두 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곽승석 선수하고는 한 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팀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짭니다. 장소연 의원, 감독들이 그만큼 스타팅 라인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싸움이 또 알게 모르게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보통 세트가 끝나면 보통 코트를 체인지 하잖아요. 그럴 때 스태프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어떤 한 감독이 코치에게 오더를 앞뒤를 완전히 바꿔. 경기가 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걸 들은 다른 팀의 코치가 감독에게 앞뒤를 바꾼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우리가 들을 정도로 얘기한 거면 그거는 어쩌면 그냥 심리전일 거야. 안 바꿨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오더를 나갔더니 역시나 그 팀의 감독은 오더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리전이 그 코트 안에서 미묘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상대 팀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뭔가 좀 흘려놓고 우리는 반대로 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감독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 간에 상대 팀 간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신경전. 가위바위보 싸움은 경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원초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배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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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4번. 그런데 만약에 5번, 4번, 4번, 4번이 있잖아요. 로테이션이 되는데 왜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굉장히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 때문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6인제 시스템이 되기 이전에 9인제가 있었거든요. 9인제에서 모든 9명이 전원공격? 전원 블록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다 보니까 배구의 재미가 좀 반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제 룰이 바뀌면서 6인제로 가면서 그 로테이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만약에 랠리 포인트 제도로 전환된 뒤에도 로테이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브 좋은 선수가 계속 서브로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브로 그러니까 가장 서브가 좋은 선수가 계속 서브를 넣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전의에서는 블록킹과 공격이 제일 좋은 선수를 전의에 배정을 해서 계속 공격과 블록킹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이슈 스파이크 순서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배구를 어찌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재미있게 보시는 그런 취지에서 이 주제 관련한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오늘 이 순서 좀 유익했다. 앞으로 배구 보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에게 의견을 좀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2탄, 3탄, 4탄, 5탄 계속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배구를 시청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이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